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거 부정, 부정선거 문제를 다 지금 덮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국가에서 권력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권력을 만드는 일이 완전히 그냥 부정직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그냥 은폐하고 방관해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어려워지겠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문제 중에서 7월 내지 8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 3.15 부정선거도 가장 고전적인 부정선거죠.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함 속에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인데 지금은 투표 과정에 전산기기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득표수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조작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노골적으로 등장한 것이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정확하게 후보 사이의 표를 이동시킨 규칙과 조작값과 관계식을 전국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나이를 미뤄보게 되면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정거가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든 게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가 만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만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당일 투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4박 5일 이전에 실시된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아주 특이하게 어김없이 선거구마다 더불당 후보들은 공짜표를 황창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항상 표를 빼앗기는 쪽은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익값 그래프만 그려보게 되면 후보가 받은 차익값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금시에 나오는 겁니다. 조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에 이 후보별 차익값만 구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재명 사태가 전개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영향력도 있고 이 정청래 의원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 지역에서 관악구 49개 선거구 가운데서 관악구와 더불어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지역이 마포구 아마 이분이 마포구을입니다. 마포구을 마포구을이 가장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작한 것이 무슨 고등수학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미래통합당 김승동 후보는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1% 16% 9개 동에서 모두 다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런 값은 표를 외부에서 개입해 가지고 훔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당의 정청래 후보는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6%입니다. 이것도 외부에서 표를 쑤셔 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는가 하니까 자연과학과 여러분 사회과학 현대과학의 토대가 된 것이 통계학입니다. 지금은 사회과학도 모두 다 통계학이나 수량 분석을 가지고 학이나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법칙이 대수의 법칙 혹은 큰 수의 법칙 The low of large numbers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4박 5일 이전에 표본 집단을 한 번 추출하고 그다음에 4박 5일 이후에 당일 투표 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통계적 특성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과 현저하게 다르게 되면 통계학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소위 외부의 개입 조작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더블당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10% 이렇게 큰 겁니다. 플러스로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마이너스 10% 정도로 아주 적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니까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한쪽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고 한쪽에는 사전투표 득표를 올려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양심의 철판을 끌고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득표수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만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모든 동에서 마포구을 정청내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마포구을에서 17개 동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내가 그러면 거의 작품입니다. 모든 아트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작품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그 많고 많은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들 가운데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인 박성현 교수님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망했다고 봐도 나는 가은이 아닌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유식한 말로 통계적 변칙인데 그냥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한테서 동별로 동별로 표를 빼앗아 가지고 정청내 함께 넘긴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동일한 방식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의심을 품게 된 것은 그냥 딱 이렇게 차익과 그래프만 보고 선관위가 조작을 했구나. 뭐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했구나. 이게 이렇게 그냥 판정을 내린 겁니다. 판정을 내린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조작을 했냐 이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조작을 한 그 규칙을 어떻게 찾아 냈습니까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도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익값 그래프인데 이게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크죠. 마이너스 13% 플러스 16% 마이너스 13%이 큽니다. 이 차익값이 오차범위 0의 3%까지 여러분들 정상투표는 0의 3% 정도 오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익값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정도의 그런 조작값을 여러분들 입력하다 보게 되면 마지막 단계의 정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뭐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더불당 후보한테서 몇 표를 넘겼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딱 정리를 하니까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정청렬 후보는 4.15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두 장 가운데 한 장을 훔쳐가지고 김성동 후보한테서 7,582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7,582표를 플러스 처리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규모가 나오는 거죠. 얼추 1만 5천 몇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1만 5천 몇 표 정도를 득표수로 이동한 겁니다. 이 득표수 자료는 누가 발표하는 거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고 선관위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후보별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에서 어느 동에서 몇 표를 훔쳤는가 다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동에서 몇 표 이게 여러분들 a가 가장 왼쪽에 있는 이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가짜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이것을 이런 분석해 가지고 차익값이 가장 적은 상태까지 여러분 정상투표까지 여러분 찾아가게 되면 딩동댕하고 여러분들 조작값이 튀어나옵니다. 50% 두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김성동 후보가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는 마이너스 7,582표입니다. 그건 마이너스 7,582표를 어디서 훔쳤냐. 거소선상투표에서 53표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서 1,989표 그다음에 서강동 관내사전투표에서 665.50이나 666표 서교동 관내사전투표에서 580.50이니까 581표 합정동 관내사전투표에서 627.50이니까 628표 이렇게 표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이 조작값을 딱 찾아내게 되면 여러분 그다음에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후보별 득표수 조작되지 않는 후보 득표수를 바로 오른쪽에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재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보시죠. 정청래 후보는 거소선상투표에서 원래는 67표밖에 못 얻었는데 120표를 얻은 걸로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김성동 후보는 원래 159표를 얻었는데 표를 훔쳐가지고 106표밖에 못 얻은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 가짜 득표수 조작 분석 꽤 진짠 겁니다. 낱낱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소한 이름들은 어디에 남아 있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은폐하기 저는 흔들다 봅니다. 이것이 이제 사법적인 그런 판단의 대상이 앞으로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난 이 나라에서 나라를 이렇게 뭐죠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득표수 조작 문제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상에 다 수사관들이 할 일을 한 3년 반 정도 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 선거 사기범들이 4.15 총선만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6년 선거부터 다 분석하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일한 조작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온 거죠. 선거 사기를 통해서 가장 덕을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더블당이죠.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관위입니다. 그럼 주범과 종범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끝난 게임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직선거 두 번 해서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도둑놈들 시리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책이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참정권을 수호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듯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 한국인이 쓴 통사로서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책입니다. 책이 좀 두껍고 그렇지만 가위험이 그렇게 물결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묵직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야와 그리고 지식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는 통계 조작이 빠지질 않네요. 언론마다 매일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들축이게 되면 통계 조작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통계 조작의 실상이 매일 한 건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작 그런데 이제 특정 단어에 너무 자주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그냥 보통 명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대한민국은 지금 조작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작이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고 이런 조작 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도 없고 그래서 참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혼미한 시대이고 혼미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오늘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 문정권의 트레이드마크 같았던 임금주도성장이란 것은 시작할 때부터 참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학과에서 검증받지 않는 그런 가설이자 주장이지 않습니까 임금을 올리게 되면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뭐 특별히 경제학에 대해서 조회가 깊지 않은 분들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 그런 주장을 저 지방에 있는 한 대학 교수를 불러다가 그거를 문정권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지적인 오만과 지적인 교만이 국가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경우죠 그 최저임금제를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아마 눈에 보이는 효과도 여러분들 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기에 이제 주역이 됐던 씨가 홍장표 부경대 교수죠 아마 이 양반이 1960년생일 겁니다 7부학번 청와대가 통계청 공무원 등을 불러서 불러가지고 통계를 뒤집기 위한 밤샘 회의를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홍장표 당시에 청와대 수석이 경제수석이 이렇게 통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정책 방향이 조금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은 거죠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그냥 뭐 선무당을 여러분 데려다가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정말 참 여기 이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그 통계를 뒤집기 위해서 조작한 과정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했네요 홍장표는 통계청에 전화해서 통계청이 원자료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식으로 제공해서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는 거짓 설명자를 발표하겠고 그 다음 날에는 홍장표가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기가 홍무위원에게 시켜 만들어낸 결과를 국책연구기관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로 소개했다 아마 신분이 있는 노동연구원의 홍무위원을 가지고 본인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네요 참 거짓과 이렇게 통계조작을 보게 되면 아직도 큰 정말 우리 사회에 암덩어리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거대한 조작은 지금 손을 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론조작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을 마취시키는 여론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국민을 완전히 쏘기는 선거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지 저는 가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직장생활 한 10년 그다음에 20년 정도 자기 일을 했으니까 30년 정도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타락한 국가가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가끔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조작이니까 그냥 조작이 조작을 안 한 곳이 없을 정도가 그렇게 조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조작 가운데 상국의 조작 가운데서도 가장 앞건은 선거조작이지 않습니까 선거조작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지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홍장표 씨가 19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이고 이번에 선관위의 신임 사무총장이 된 김용민 씨가 1960년생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한국일보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편리성맨에서 세계적인 제도가 사전투표 제조다 그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한 양반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죠 김용민을 임명한 사람이 임명권자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입니다 다 60년생이 그렇게 다르게 선택을 한 겁니다 역사에 준엄한 심판이 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천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고대법대를 나온 권호영 변호사가 꾸준하게 이 권호영 변호사님이 가장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2020년 4.15 총선에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광역시 연수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많은 재금표 현장에 참여했고 정거보전 신청 과정에 참여한 것 그래서 요즘에 꾸준히 자료를 내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4.15 총선 대법원의 재판에서 투표지를 펼쳐놓으면 전부가 새로 만든 가짜 투표지들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재금표 현장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여름에 해당하는 법관들하고 대법원 여러분들 사무처 직원들도 다 아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모두 다 파세 내지 소각하고 이렇게 새로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다 합리화시켜 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득표수 조작에 비하하게 되면 사실 통계 조작은 조족지혈 쇠발에 핀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주시 서원구 정거보전 신청인데 검사장 출신인데 재금표 며칠 전에 그냥 다 포기를 해버렸죠 이렇게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투표지는 관내 사전 투표지로서 행랑식 투표함에 유권자들이 투표한 이후에 투입하였다가 개표에 의해 투표함이 개함된 이후에 개표 과정을 거친 투표질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새로운 투표지 다발입니다 새로 만들어서 다 가짜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이라면 4.15 총선을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와 범죄가 일어난 것이고 이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대표자들로서 대의를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의 선거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대부분이 재판하는데 이런 불법이 덮인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 투표지인데 사전 투표지는 사전 투표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그런 출력물이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이걸 다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이걸 해놓으니까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함을 다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사람들의 주역이 지역 선관위에 사무국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무국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사무국장 산하에 핵심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선거를 관여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투표 이 새로 만든 투표지를 이렇게 투표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공직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 기획안에 따라 가지고 규칙과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소를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소를 후보별 득표소를 만든 것은 정거물을 인멸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제야 전문가나 전문가들의 손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거를 1960년생인 김용민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 국민의힘의 1959년인 김기현 당대표는 전혀 언급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기에는 너무나 참 위험한 일인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다음 총선하고 대선 다 여러분들 손대겠죠 이런 문제를 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한 책이 이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특히 4.15 총선을 집중적으로 구한 책이 도덕놈들 4권이고 5권이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또 같은 득표소 조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인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소 조작이 핵심입니다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함을 바꿔치게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좀 더 각성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본인도 하루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 그렇게 이천자 분량의 그런 일종의 요청서죠 요청서를 이제 발표한 것을 미뤄가지고 가슴은 좀 조였겠지만 결과를 낙관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대의 뜻밖으로 결국은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양식이 있는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면서 사자성어 가운데서도 사자성어 가운데서도 사필귀정 이런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 사필귀정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아마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예상 밖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 정신을 차린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여럿 있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세상에 아무리 잔깨를 쓰고 편법을 쓰고 뭐 요리송 조리송 이렇게 잘 빠져나가더라도 한 번 잘못된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걸려들게 되면 된통당하게 되죠 확률적으로 항상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필귀정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떠올리게 됐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사필귀정이다 그동안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 모든 신문들은 거의 일면 톱기사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전합니다 조선일보는 역풍 맞은 개딸정치 방탄단식이나 부결 호소가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의에서 통과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압축척으로 표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강원 원내 지도부 총사태 위기에 처한 이재명 야당 내전 돌입 이런 내용을 다루고 야당 반란 최소 25표 이재명 방탄동료가 오히려 이재명 방탄을 뚫고 말았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 세상 살면서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실패를 맛보게 되면 세상살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40대 50대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하게 되죠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썬맛을 맛본 경우도 있었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성성장구했다 성남시장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그런 의혹과 의심과 혐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진출하고 급기야는 이제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장관만 안 해봤네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될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전국에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이제 분석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써던 천만 표가 넘을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서 마이너스 120만 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산 조작을 통해 이재명에 더해줬으니까 이재명의 플러스 120만 표 240만 표 정도의 득표수를 증가시켜 감소시키는 득표수 조작 규모가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범들이나 선거 사기범들이 너무나 사퇴를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봐가지고 경북 같은 데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조작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262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40만 표의 득표수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못된 거죠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보게 되면 참 아찔한데 그럼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또 비명계 좀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비명계 사람들은 이렇게 방탄정당으로 가가지고 다음 대선도 힘들 뿐만 아니고 그리고 비명계라고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천권을 진 이재명이 절대로 공천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당이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본인들이 피부로 가슴으로 강하게 느낀 것은 이 판 저 판 어떤 판이 펼쳐지든 간에 이재명 지하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위기의식이 아마 굉장히 팽배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건배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특혜를 제공하지만 공천을 못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허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는 뭐 이 판 사판이니까 결국 이재명 공천권 행사가 되지 않는 방향이 되는 것이 본인에게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이번에 반란표 최소 29표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의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의 뜻하고 완전히 어긋나게 민주당이 그런 방탄정당으로 추락해 가지고는 이게 되겠냐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정신이 박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민주당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이재명 사법문제 처리 문제와 관련한 것이 거의 1년 이상 정도 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굉장한 그런 피로감을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냐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본회의에 투표에 붙이기 전에 하루 전날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장문이죠 sns에 이천자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장문인데 그런 장문을 통해 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에게 그렇게 체포 동의한 부결을 동의한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공천권을 지고 있는 하에서는 공천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명계 그런 국회의원들의 반란이 주요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이런 기사 하단을 보니까 한 분이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진작부터 이재명 이의 방탄단식이나 그의 모든 일들은 거미줄에 걸린 분아비가 죽음을 벗어나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거미줄에 시 감기는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툭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검찰 권력을 휘두려니 이에 맞서 싸운다는 엉뚱한 괴변을 넣어놓는데 뒷집에 있는 소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란다 이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정적으로 삼는 승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나 본연 단임제 나라에서 두 번을 못하는 대통령 자리인데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정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아주 잘 지적한 거죠 어쨌든 이재명 씨가 결국은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런 게 또 남아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 설명서를 보게 되면 공소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정거물과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한국인이 쓴 통사 특히 신학과 세계사를 적절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국인의 시각으로 세계 역사를 재해석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책이 좀 두껍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가벼운 책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일독을 권할 만한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대한민국에서는 다 쉬쉬하지만 공정선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파헤쳐온 지가 3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돼가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뭐 은폐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선거 부정을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생생하게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상반기에 모두 다 완관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도 구매해 주셔서 나라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아직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영자 발급 문제도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정도에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사조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함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스 답을 찾을 필요가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 스마트하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야 국회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국회 본의에서 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아주 장문의 그런 발표문을 보게 되면 이게 이재명 씨가 대충 퉁치기로 넘어가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여러분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 빼아픈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듣기 싫으면 막 고성을 지르고 야유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삿대질을 하고 한동훈이 이야기를 못하도록 계속 야유하고 삿대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빼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체포동의안이 드디어 가결됐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상처를 이재명 씨가 입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슬을 썼네요 제목에 압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까 저는 상당히 심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의의 이석상에서 왜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야 되는가 이걸 설명한 걸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공소장을 확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장을 훨씬 더 압축해 가지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핵심만 정리정돈하기 때문에 이재명 사건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발급된 세 건의 그는 범죄 혐의에 대한 영장청구 영장청구에 대한 이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렇게 제가 한번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표본수가 좀 작지만 한 여러분들 표본수가 700 800명 정도 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천명이나 만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크게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다고 보는 부분들이 96%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고 보시는 분들이 불과 2%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다 정치적 생명에 큰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설문조사를 하기 이전이라도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정치적 생명에 신대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듣기 싫어 가지고 야유를 하고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하고 이러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냥 공소장을 압축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 잘 썼네요 야당의 고성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증거 부분을 못 읽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지금 중요한 부분 경청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권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 야유 반발을 쏟아냈고 한동훈은 이재명이 증거가 없다고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의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이재명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줘야 될 그런 이유를 설명해야 될 충분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잘 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일부 부분은 낭독을 못 했습니다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와 삿대질을 한 것은 증거 부분에 대해서 일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한 거죠 한동훈 장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께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올바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삿대질하고 고성하고 목소리 높이는 것이 그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데 워낙 장문이기 때문에 전문을 소개하는 힘들고 여러분께서는 이재명 사태의 처음과 마지막을 좀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조선일보에 실린 한동훈의 체포 동의안 이유 설명에 대한 부분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재명이 범한 혐의에 대한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정거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농고문처럼 이렇게 적혀있네요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논문 보는 기분입니다 혐의 개요 범죄의 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 건입니다 백행동 개발 사건 그다음에 북한의 여러분들 대북자금 제공한 것 그다음에 검사 사칭 이 세 건에 대한 대장동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행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그다음에 또 용도 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인대주택 공급 비율을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 주고 기부 체납 대상이던 357억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 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통 5개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계를 제공함으로써 로비스트인 김인섭 측 정바울은 회사 사장이죠 이렇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정거 설명 이 부분에서 가장 민주당 의원들이 격노한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점검한 예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19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김인섭을 물리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재명 씨의 선거 사무실 얻을 사무실 후원금 뭐 이런 내용을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체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정교사에서는 김진성에게 위정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정언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내용의 육성이 그대로 다 담겨 있네요. 체포동의 필요성. 대장동 위례 오늘 백형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에게는 약 8년간의 승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개발 비리사건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룡하여 자신의 척건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계를 제공 청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유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 사기범들이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방식하고 똑같이 대장동이나 위례나 그 다음에 백행동이나 다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구조 그런 불법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석 달 전인 6월 19일 이재명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산이 뭐냐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며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이런 양반이 대통령이 될 뻔했으니까 사전투표 240만 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신에 이재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240만 표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걸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더해 준 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62만 표 정도의 격자가 난 선거를 10, 4만 격이 가물가물하네요. 7,000, 77표 차인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0.73%, 0.73% 억울했으라도 여러분들 재검표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왜 재검표를 요구 안 했겠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했습니까. 아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대선 바로 임박해 가지고 경주에서 부정선거가 발을 붙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가 권력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조작을 해 가지고 권력을 만드는 특정 정치 세력과 그것에 야합하고 부합하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거리를 할부하고 다니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보기 더물게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그렇게 서구인 작가들이 있으면 서구적인 그런 시선이나 관점이 들어가지만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교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지 않습니까. 아주 참 고난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양 저자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죠.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묵직한 책이지만 한 번 도전해보기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 도덕몬들 시리즈가 6권이 지난 6월 30일 날 여러분들 완강됐습니다. 이 6권 가운데 2권 3권은 3구 대선을 다루고 그다음에 4권은 2020년 4.15 총선을 다루고 그다음에 5권이 연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최초의 공직선거에서도 어김없이 2017년 대선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방식으로 떡볕을 조작한 내용을 낱낱이 파헤친 5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좌파들하고 우파들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만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러니까 우파적 색채가 강한 우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의 역사나 축적 그리고 경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필요한 그런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같은 것을 도입할 때도 이론적으로 검증을 거치고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지고 경험으로 검증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신의 선호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판단 같은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대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적인 겸손이 대개 우파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권력을 잡고 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여러분들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판을 뒤엎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그런 잘못을 제대로 범하지 않죠. 문정권 이름 등장했을 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중과시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머릿속에 선하게 남아있는 것이 그 피가 내릴 때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들 그렇게 모여 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아주 저렴한 그런 주택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거를 그렇게 중과시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참 아우성 치던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러니까 좌파들은 항상 세상을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대단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탈원전 얼마나 우서운 정책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정책입니까 그러나 퇴임한 문재인이란 사람은 지금도 이런 탈원전이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도발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와 우유를 나누게 되면 지적인 측면에서는 지적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권력을 오래 잡으면 그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여러분 검증받지 못한 소득주도성장 원래 임금주도성장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강하게 많이 올려놓으면 성장이 제대로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세상에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경제학자나 경제학계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못한 그런 주장을 그냥 정책으로 바꾸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대해 여러분들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랑 생태계와 같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정책이 계속 실시가 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연쇄 파급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 참 무식한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좀 겸손해지는 것은 세월이 흘렀도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이렇게 지적인 겸손을 가지는 것은 세상은 넓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이란 것은 항상 여러분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계에서 실험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감이 무상 태블릿 pc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 조희연 며칠 전입니다. 서울의 모든 중고고생에게 2025년까지 태블릿 pc를 보급하겠다. 무상으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일인 거죠. 무상으로 태블릿 pc 전자질판 예산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육현장에서 디지털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자식이 있거나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한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디지털 도구들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늦게 노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런 이유가 저는 아주 제 자신이 그냥 주장만한 사람이 아니고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검증받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희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학위를 마친 이후에 한 번도 책을 놓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에 관심을 하는가 하니까 사람이 지적인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이런 문제에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아날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축적하는 것하고 디지털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종이책을 읽는 것하고 그다음에 스크롤 방식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손으로 푸는 것 손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뇌하고 굉장히 많은 연계고리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해외단신을 소개했네요. 종이책을 읽고 손글씨를 쓰라. 각국이 디지털 교육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진작부터 저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 손으로 쓰고 손으로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상당 기간 동안은 그다음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이 되면 뇌를 개발하는 작업에서 디지털 기기라는 것은 굉장히 해악이 큰 거죠. 학교에서 티벨리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런 추시에 제동을 걸고 있는 나라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스웨덴이 유치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방침을 전면 벽지하였다. 이것도 우파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스웨덴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축적이나 이런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보니까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정책들을 사용을 하네요. 디지털 기기를 무분법하게 확산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그리고 일부 기사들은 또 잘 정리가 됐네요. 일부 국가는 디지털 기기가 교실에 있기만 해도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학교 밖으로 대출하고 있다. 여기 또 한 신경정신학과 교수님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집중력 저하를 부를 수 있고 디지털 기기보다 종이책을 통한 학습이 아이들의 상상력 고치 등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기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한 기간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고 물론 업체들의 이익과 여러분들 관련되고 디지털 기기가 편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분법하게 도입하는데 이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한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습득해 가는가라는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무분법한 디지털 기기의 확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겠는 이게 다 선거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데 3, 40대 젊은 부모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테니까 선거하고 관련되지 않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조희연 씨도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연 씨 같은 경우에 선거를 보면 2018년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있었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득표소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60% 이상 조작을 했죠. 조 전역시만 딱 찍어가지고 60%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소 60% 이상이라는 것은 100장당 60장 이상 정도를 빼앗아가지고 조희연 함께 넘겨주는 거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의 앞날도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못 얻고 있지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희연 씨가 공정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하면 모든 결과를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입니다. 고대역사부터 시작해서 건현대사까지 신학하고 역사학의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김동주 교수의 역작입니다. 좀 책이 두껍긴 하지만 너무나 가벼운 책들이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공정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특히 4.15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도둑놈들 사군 4.15 총선을 어떻게 훔쳤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간 문제인데 앞을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정부에 들었을 때 어김없이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한 도둑놈들 5권을 보시게 되면 생각을 좀 바꾸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